자 막둥이와 큰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오늘도 손님 좀 많습니다 하나씩 실고해 자 오늘 인원이 좀 많습니다 오늘 낚시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온 동생 렛츠고 배를 타세요 자 일로와 자 뒷단 나왔고 자 이제 다들 낚시 준비합니다 왜 우리 쪼끄만 아직 입질이 없어? 여긴 아닌 것 같아 거기 아닌 것 같다고? 하하 유시드 안녕 BBX 오 뒤탕이요 100만원짜리요? 오늘 새거 첫 개시 100만원짜리 일일 줄도 새거 왜 시마노에서 재신형 야 낚싯대는 뭐야 이거 국산 원더랜드 이거 얼마짜리야? 이거는 50만원 50만원? 야 쪼끄만이 너는 네 낚시에 집중하길 바래 하하하하 옆에 줘 옆에 줘 애기 줘 애기 줘 유시드 옆에 유희 네가 해 유시드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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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올라오기가 뭐야 유시드야 어떤 고객인 같아 어 뭐야 아 천재 천재 우와 천재 천재 스프를 살짝 풀어줘 스프를 아 크다 아지 으아아아아아아 어 유시드 잘했어 나이스 잠깐만 달건데 달건데 아지야? 아 아지 사이즈 엄청 오 엄청 잘 먹었다 아우씨 엄청 잘 됐다 오 조그마해 야 너 엄청 잘 잡았다 야 또 아지를 그냥 장갑까지 이야 대박 얼마나 큰 걸 잡았길래 낚싯대가 끌려간다는 거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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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 엄청 크다 우와 나 잡았어 아빠 낚싯대가 지금 끌려갔다는데 뭐가 올라오는가 봅시다 아지 살찌다 엄청 살찌다 이게 성맛 좋지 않아 이 정도 사이즈이면 낚싯대 놓고 있다가 낚싯대가 끌려가 맛있어? 와아 너희가 바다에서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겠냐 야 유시아 무슨 맛이야? 천국의 맛 천국의 맛 조그마해 무슨 맛이야? 튀김 무덩 튀김 무덩 맛이야? 알았어 저 폭탄 저 폭탄 밑에 있고 제대로 된 고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어디 있어? 조그마해 뭐 왔어? 야 너 장아도 안 씻고 새끼야 빠진 거 같아 빠지는 거 같아 올려봐 아 우리 큰아이들은 치친 중 계속 잠을 자고 있어 고등어야? 이거 옆으로 오오 얘를 많이 움직인다 저 또 올려 그렇지 올려 손으로 오 나이스 마리 잘했어 감시가 오세요 저 뜰채 뜰채 빨리 갖고 와 네 감시 있겠어? 네 야 역시 낚싯대 비싼 거 쓰니까 이거 쫙 진짜 입지름 쫙 긁은 거 같다 아래 넣어줘 가져가 네 나이스 형아 내가 한번 잡아볼 거야 하하하하하하 오늘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아지마 이렇게 말 잡았다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참말로